2018 창원시정을 위한 오찬 기도회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주체로 열렸습니다. 창원시장과 시의원, 창원지역 목회자가 참석한 예배에서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성권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고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쓰신다며 하나님께 쓰임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창원시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부 기도회에서는 창원시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